자 오신분들은 아입니다 어서오세요 방송을 뭔가 매우 늦게 켠거 같지만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버전 13 리몰드를 해볼 생각이구요 하이뱀 오신분들은 아입니다 어서오세요 자 그러면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BM 패밀리는 저 BM과 밑에 저를 지탱하고 계시는 어 우리의 10간부 절대용 아닙니다 우리의 10간부 BMTF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A랭크 B랭크 C랭크 그 다음에 F랭크 그리고 게스트 등급까지 존재하는게 우리의 BM 패밀리입니다 지금은 비경대나 부르고 있죠 원래 멍칭은 BM 패밀리입니다 이게 비경대 붙여도 상관없죠 저희는 BF를 많이 붙입니다 원래 BF가 그거니까 그렇다고 빠밤바밤 즐거워라 우린 불지옥에 떨어졌어 신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불지옥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처음에는 다 힘든거니까 시작해봅시다 근데 또 금방 아 금방 기만 잡아 아 또 악당했는데 실행 안되고 막 이러면 오늘 방송집어 던진다 이거 으어어어어 아 방송을 집어 던져버릴테라 자 누나ㅗ나하나ㅗ ㅇㅇㅇ 동면장치 ㅇ sweep 자 자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맵이 넓었 Declaration 불로 오는 시간 굉장히 오래 걸렸구만 조아요 맵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자 그럼 이제 들어가야될곳을 찾아야되는데 뭐이거 들어가 먹고살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기 끼워주고 그 다음에 개도 한마리 들어와있는것 같네요 빠바바밤 어 일단은 야들이 잘꽃을 만들어야되기 때문에 하루종일 저기를 팔거에요 마침 기지로 쓸만한 아주 훌륭한곳이 있네요 그럼 저거 쓰면되지 뭐 발전기 올리셋 축전기 생산구역 뭐뭐있냐 강철자동자동재복소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뭐 쓸데있겠나 하다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에 밥부터 씻자고 재배구역 언제나 감자는 정답을 우리에게 주워줬습니다 자 감자를 키워 언제나 그랬듯이 자 여기에 감자를 키우고 어 여기는 다 제초를 하고 그 다음에 어 여기는 해체해서 여기는 그걸 만들꺼야 냉장고를 만들겁니다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 이거 질까? 오케이 냉장고는 여기 짓는걸로 그 다음에 채굴에서 넣어주 환기구 만들어야되니깐 여기 뭐 병하나 지워놓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세배석을 올릴꺼야 자 시작해 빠밤밤바밤 빠밤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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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밤 빠밤 잠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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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완벽해 그 다음에 문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문을 하나 만들어주고 강철물 말고 목재 목재문 하나 통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전력 생산해야되니깐 태양열 발전기 빠라라라란밤 빠밤 빠밤 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두두두둔 두두두두둔 저 감자 만들어질 때까지는 남은 식량으로 어떻게든 버텨야합니다 방법이 없어 초반에는 초반에 식량이 확보될때 부터 그냥 놀수있지 그전까지는 먹고사는데 엄청 전염해야되 먹고살기 힘들거든 빠밤 됐어 빠배배밤 이번에 통나무 구하기가 조금 해로울깐데 그리고 땅 파는 속도도 엄청 오래걸려 멋지다 동무는 할수있는게 뭐지 여우쿠테리셔 넌 할수있는게 뭔가 복종훈련하고 이제 뭐 그런것좀 맞고 야는 뭐 할수있는거 없나 음식이 좀 필요하네 와 땅굴 파는데 하루종일 걸려 땅굴을 때려파는데 하루종일 걸리고만 일단은 일단은 저가 좋아하는 진영은 항상 이런거였죠 어 이제 여기를 닫아버리고 요새를 만들어버리고 이 안쪽으로 쭉 해서 어 기지를 쭉 쥐면됩니다 어 제가 항상 좋아하는 뭐이냐 진영은 이런 진영이었어요 그니까 뒤는 막혀있고 입구만 막으면은 충분히 먹고살만한 곳 어 저는 그런곳을 선호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구는 지금 찍어봐도 의미가 없는게 강화갑옷 어 솔직히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강화갑옷 어차피 지금 연구할수있는 사람도없고 어 뭐 지금은 뭐 아무것도 할게 없습니다 일반생 최고의 악마가닥 석재가공 갈비뼈대체 어어어어어어어 우리는 매우 작은 백억귀를 갈비뼈에 넣어볼 생각입니다 갈비뼈대신에 뭔가를 좀 해먹을꺼다 뭐 그런거같은데 먹고살기힘드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그걸 재배시킬거야 보자 약불이 말고 어딨지? 뭐였더라? 그거... 호비였나? 호분 아닌데? 약불이? 약불이었나? 어 이제 약같은거 이게 이름이 바뀌어갖고 잘 기억이 안나네 자 서둘러 어 때려잘때가 따로있지 지금은 일할시간이야 시즈모드 옛날에 박격부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 어 지금은 딱히 잘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한다 제안 지정 지정? 작업을 해 야 다해 어 한개하고 한개하라고 뭐 다해 니들은 다해야돼 지금 어? 찬밥 도움받고 가질때가 아니라고 다해 그냥 뭐야 이거 감자재배중 감자재배중 숙총하는거야 이거? 뭔가 생겼는데 뭔진 모르겠어요 매니저라 이래라 노예야 저거 아주 훌륭한 어 훌륭한 노예들이구만 호올리샛 진짜 노예 능력이 쓰레기에요 뭐냐 BM레인저였으면 벌써 여길 갈아앞았어 정말 매우 느리구만 BM레인저였으면 벌써 여기 진지건투구 구축했어요 하루종일 걸리는구만 어 우리의 BM레인저는 딱 도착하자마자 어 그냥 일대를 밀어버렸을걸? 그러게 지금 야단은 전부 다 C랭크인거 같애 어 느낌이 그렇네요 빠밤 지금은 봄이고 29시인데 어 실내 16도 뭐 나쁘지 않네 빠밤밤 이건 뭐야 와 우주소조각 여기있네? 오 어 이게 뭐냐 이게 패치가 되갖고 뭐가 우주소조각이 있어야 또 뭘 할수 있더라고 어 정말 쓸데없는 패치 이건 정말 쓸데없는 패치야 또 하나밖에 없네 어 저거를 이제 해야지 이제 저것도 뭐 해먹을 수 있다 하면서 뭐 이상한게 있어요 비엠레인저는 지금 여기 막 참업하고 난리 났을걸 다 밀었을걸 덤블 보자 약불이 말고 아 그거 뭐였지? 홉 장미 있었는데 이거 연구해야되나 이제? 악마가닥이었나? 아닌데 악마가닥 아닌데 수조 미소전자 뭔가 내가 뭔가 그때 봤는데 뭔지 기억이 안나네 여기는 무슨 어 뭐냐 F는 솔직히 훈련받아야 못나가고 C정도 음 딱 C? 딱 C정도 자 태양연발전기 한번 만들어봅시다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하루종일 만들고있었 좋았어 태양연발전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제 방어를 해야겠지요 자 방어를 하나 딱 해놓고 다음 전선 어 전선 보자 전선을 이걸 딱 깨갖고 어 이제 이거 쭉 해서 이제 일로 쭉 안쪽을 이어버리면은 어 축전기 안쪽에서 배치하면은 되겠지요 축전기가 플라스틸 은금 우라움으로 만들 수 있는데 정말 쓸모없다 어 왜 저래 만드는거야 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오신분은 아닙니다 어서오세요 엠멜레지영님 어서오세요 어 이제 화면창에 뭐야 뭐야? 뭐야? 뭔가? 야 다람쥐하나가 미쳤다 다람쥐하나가 미쳐돌아버렸어 아주 제정신이 아니구만 어 신경쓰지마 아무런 일도 없어 어 신경쓰지마시오 아야 야야야야야야오케이 끝 약품이 필요합니다 식량이 필요합니다 아주 클났났구만 랭크 없게 정해지는거에요 랭크는 참여도 실력 차그거 뭐냐 시참참여도 뭐 등등등을 해서 구글됩니다 거의 능력으로 배치되는게 다반사입니다 아 우리는 능력 만능주이기 때문에 엘피님 어서오세요 우리 엘피님 왔는데 와 매니저가 아닐까 어 거의 뭐냐 F랭크로 한 2-3년 있어야되요 어 쉽게 얘기하면 F랭크로 한 2-3년 있으면은 이제 진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F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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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뭐야 우리 애착동물도 죽었어 오우 딸기다 딸기 찹찹 일단은 농만만 다 완료되면은 어 그나마 좀 먹고살겠지 와 근데 이거 너무 오래걸린다 인간적으로다가 너무 오래걸려 일단은 채굴하고 어 채굴하고 그거면은 건설만 제일 중요하게 하나면 안되겠나 아 소방도 좀 중요하고 건설 어딨냐